물레정보문화도서관이 2017년 2학기 서울 까치서당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 학생이 대상이며 문화소외계층의 학생은 우선 선발됩니다. 오는 8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선인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한학교육을 통한 인성화면과 함께 어울리는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 배려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도서관 1층 고객만족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